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2일이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작보고회로 기생충의 첫 시작을 알렸었는데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열 달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기록적인 수상 행진을 이어 왔습니다.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 앙상블상 그리고 마침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작편영화상 4개 부문의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영화사의 길이 남은 기념비적인 역사를 써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아카데미 수상 이후 처음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빨리 봉준호 감독님과 배우분들 제작진분들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조여정씨, 박소당씨, 이정은씨, 장혜진씨, 박명은씨, 그리고 제작사 가로수 이애래, 박신혜, 학교님, 한진원 작가님, 이하준 미술감독님, 양진모, 황진감독님이십니다. 자 자리에 안 앉으시는 분 인사를 하시려 그러나요?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기자님들은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봉준호 감독님 정말 긴 시간 동안 놀라운 기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과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제작발표에 한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가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영화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세게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다가 마침내 또 다시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참 기분이 묘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송강호 씨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기생충 오스카 팬페인을 함께 하셨는데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서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 처음 겪어보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하고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참 영광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성과 그리고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분만이 아닌 전 세계 관객분들에게 뛰어난 어떤 한국 영화의 어떤 모습을 선보이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생충의 제작사 바론손 E&A 역 곽신혜 대표님 아카데미에서 무려 작품상을 쥐고 돌아오셨습니다.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냐고 합니다. 일단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축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품상 처음 가가지고 무려 작품상까지 받아오게 되었는데요. 작품상은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에 참여한 크레딧의 이름을 올린 모든 분들에게 같이 영광과 기쁨과 좋은 경력이 되는 상이라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아쉽게도 최우식 씨가 영화 촬영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명훈 씨부터 조효정 씨까지 한나슴씩 부탁드립니다. 박명훈 씨. 네 안녕하세요. 박명훈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있을지 몰랐는데 저희 이렇게 성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기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단독님이와 전 배우 전 스태프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진 씨.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충숙이었어요. 이렇게 결과가 좋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지요. 중간에 저는 개인 사정상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선배님이랑 감독님께서 얼마나 몇 달 동안 열심히 하셨는지를 가서 보고 듣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컸었고 두 분이 계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재분 씨.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주신 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것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더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 역을 맡았던 박소정입니다. 저는 정말 기정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었고 정말 좋은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난 게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작품이기도 해서 지금도 또 떨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균 씨. 네. 저도 꿈만 같은데요. 꿈같은 일을 현실화시켜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과 함께 그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영광을 함께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혜상 씨. 영화를 하고 작품 인정을 받으면 그게 보통 영화를 만든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이 더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성과가 온 국민이 전체가 다 너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그게 참 굉장히 큰 일을 해낼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진짜 참 행복했던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한진원 작가님과 이하중 미술 감독님이 양진모 현직 감독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진원 작가님. 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무로의 자부심이 느껴졌었는데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또님이십니다. 한진원이라고 합니다. 충무로 이야기를 그때 수상소감에서 얘기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 유일한 사회생활이 충무로에서 아직까지 가고 있고 저희 인생에 또 여러 기관을 보냈던 그런 곳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취재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그 가사도움 이모님들 그리고 수행기사님 그리고 아동학과 교수님 등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장면들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처하지 못했던 수상소감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하준 미술감독님 기생충 속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정교한 세트로 극찬을 받으면서 제24회 미국 미술감독조합상 현대극공원 미술상으로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상 프로덕션 디자이머분의 공식 노미네이션 되셨습니다.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생충에서 미술감독을 맡은 미하준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희 스태프들은 이런 스포트라이트 자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영어 뒤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저희랑 같이 항상 고생해주시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G 상을 받으면서도 거장들 앞에서 수상소감을 굉장히 손을 떨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주는 이 상이 기생충을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는 상이다라는 어떤 큰 의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내내 저만의 숙제를 앓고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무려 70년 역사상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 영화 편집자 협회 장편 영화 드라마 부문을 한국 영화 편집자 협회 장 Zone da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